건설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추락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고, 분명 원인이 있을 텐데, 현장의 안전 실태는 어떨까요? 양정은 기자입니다. 낡은 철골조로 만들어진 3층 높이 주차타워 기계장치. 안전난간이나 수평지지대 등 안전장치 하나 없습니다. 지난달 목포에서 작업자 3명이 밟고 있던 발판과 함께 추락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건물 공사 현장은 어떨까요? 안전장비와 장치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흥의 한 7층짜리 공동주택 공사 현장. 작업자가 건물 높은 곳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발판과 통로, 이른바 강관비계가 바둑판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난간은 길이도 들쭉날쭉하고, 고정되어 있어야 할 발판은 떨어져 나가 너덜거리기 일쑤. 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목포의 또 다른 주택 공사 현장. 나무나 녹슨 자재까지 섞어 쓴 비계 통로 사이로 작업자들이 외벽에 매달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나 안전대 등 필수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맨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감독관이 거의 안 와요. 민원이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한 60, 70분 내로 다녀와서도 편하게 해요, 사람들이. 국내 공사 현장 절반 이상이 강관비계를 쓰고 있지만, 비계의 안전거리나 규격 등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수직재의 높이 안전망관 등이 규격화된 시스템 비계를 정부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공공공사에만 주로 사용될 뿐입니다. 지난 3년여간 전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300여 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숨졌습니다. 올 하반기만 해도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곳은 공사 현장 5곳 가운데 3곳에 다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